신랑이 들어옵니다. 신랑이 짱! 오늘 2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개그맨 조세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결혼 쇼핑에서 연예인을 제일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진짜 못 봤던 선배님들 다 오신 것 같아요. 우리 주가를 불러본 건 처음인 거 아닌가 싶네요. 사랑할까 울지 마세요. 잘 살 거예요. 사랑을 건네주는 사랑을 살아야 할 때 오늘 많이 울지 말고. 안 울 거예요. 안 울 거야 진짜? 빨리 울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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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